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포커스의 김진구입니다 오늘은 최근 고국에서 발생한 병역관련 사고에 관련하여 병역제도에 관련된 법률체계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세금을 가르켜 혈세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의 피같이 소중한 돈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뜻은 피로 내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요 혈세의 어원은 멀리 로마시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재산을 소유한 시민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 직접 세를 낸 대신 국가방위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몸으로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말 그대로 전등터에서 흘리는 피가 곧 세금 납부가 되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납세, 근로, 교육, 국방 등의 기본적인 의무들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달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병역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직출 항목들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국방 관련 비용을 국민들이 직접 감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군대에 간다라기보다는 국가의 국방 관련 비용을 국민 스스로가 몸으로 감당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병역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말이 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은 분들을 일컬어 신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법이 허용하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기타 적법한 사유 없이 소위 백과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을 면제받는 세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사회에서는 그다지 감사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병역을 마친 젊은이들에게 공무원 취업시험에서 약간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형평성에 위배된다라는 위험 판결이 나와 폐지된 바가 있고요 군 복무기간을 일정 정도의 대학학점 이수로 인정해 주려는 제도도 역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힘 있고 재능을 갖추어 병역을 면제받은 분들이 더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고위공직자나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일수록 군대에 가지 않은 분들의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한 힘 있는 분들이 병역마저 기피한다면 평범한 국민들이 감당하는 병역, 즉 혈세에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근간이 되는 병농일치, 즉 양민 이상은 모두 국방의 의미를 가진다는 체계가 확립된 시기에 조선의 국방력은 상비구 15만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기득권들인 양반들이 병역을 회피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양민들에게 전가했을 때 조선 후기 군역체제가 완전히 붕괴된 지경에 이른 예가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한 국가의 군대의 수준은 정확히 그 국가의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마군의 경우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기반이 되는 의무로서의 병역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시민군 체제가 확립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즉 사회적 권리가 적은 저소득층은 비용이 적게 드는 경무장 보병으로 단기간 복무하고요 중산층의 경우 경무장 보병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중무장 보병으로 보다 긴 기간을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귀족층의 경우는 일반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필요로 하는 기병으로 장기간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재산이 없는 무산계급이나 노예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었고요 국가의급 상황에서 부득이 복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생계 보장을 위해 응당한 급여 및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에 따른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공정한 병역 제도가 이행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만 성실한 병역 의무가 요구되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릴만한 분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음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것은 염치 없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비록 기꺼이 병역의 의무에 응하여 거의 무보수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국가에 헌신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들의 헌신에 응당한 예우와 보상에 자발적으로 동의해주는 사회적 기풍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젊은이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정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에 인색한 현실에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병역은 어쩌면 인생의 낭비 또는 시간 낭비로 여겨져 병역에 종사하는 병사들도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그저 적당히 때우는 시간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병역 풍토에서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료 병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병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피로가 극한에 이르러 총기사고나 자살과 같은 비극적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은 과연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보다 정격적인 국방개혁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방을 지키는 일선 부대의 병력 부족에 기인하여 병사들의 피로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사고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병사들 개개인의 정신력 부족이나 군기가 정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상황으로만 원인을 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하지 못하는 체계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혁신적인 개혁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률 포커스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